안녕하세요. 이선옥입니다. 정의원 사태로 많이 시끄럽죠? 저는 최근 한 3주 동안 계속되어 온 정의원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 운동가들의 태도에 대한 분노, 실망 이런 감정을 많이 느꼈는데요. 처음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을 하신 후에 여성 운동가들이 보인 대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왜곡됐을 수 있다. 연세가 많으셔서 그 할머니 원래 그런 분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 모두 다 할머니들과 같이 운동을 하고 지금까지 여성 운동에 매진해왔다고 했던 사람들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 사태에서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여성 운동가들의 논리를 스스로 부수고 있는 여성 운동가들의 행태에 대해서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을 미투 운동가라 불렀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에 대해서도 최초의 미투 운동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미투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는 두 가지죠. 하나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차가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논리가 그동안 미투 운동을 지탱해온 큰 기둥이었습니다. 그동안 미투 운동에서 여성 운동가들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의견을 내보이기만 해도 피해자 중심주의와 이차가의 논리로 이를 막아섰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냈죠. 피해자의 말이 곧 진실이다. 피해자가 곧 증거다.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식의 발언도 다 이차가이다. 이렇게 막아왔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면서도 사실관계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까지 막아왔습니다. 매우 일방적이고 사실상 폭력적인 방식이었죠. 한 사람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위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어떤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미투 운동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모두 다 이차가의 행위로 비난하고, 막아서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마라며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건을 보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혹은 평소 활동, 행동 양태랑 사건의 정황이 좀 안 맞다거나 이런 식의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를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 실체적인 사실을 알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제기 자체가 다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성운동가들? 기억이 틀렸을 것이다. 원래 그런 분이었다. 배우에 누가 있다. 그동안 미투 운동에서 자신들이 방어해왔던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의 총집합체의 말들입니다. 그런 제기하면 얼마나 여성운동가들이 화를 냈습니까? 그걸 똑같이 자신들이 할머니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운동을 해왔다는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미투 운동가라 칭했던 사람들이. 자, 미투 운동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미투 운동은 폭로자가 없이는 성립할 수가 없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여성운동가들은 미투 운동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피해자가 아니라 일제히 윤미향, 정대엽, 정의원 대표를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신속하게 34개 여성단체. 한국에서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활동해왔던 모든 여성운동가들이 해당됩니다. 피해자인 할머니가 아니라, 미투 운동가인 할머니가 아니라 윤미향 전 대표를 지지하고 그 곁에 서 있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매우 어리석으면서 잔인한 성명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그 성명서에서조차 미투 운동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향해서 지금 피해자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사람의 곁에 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자기들 운동을 떠받쳐온 두 가지 큰 논리를 자신들이 부수고 있는 면에서 어리석다는 겁니다. 할머니를 향해서 그분들이 자기 발언으로 다 2차 가위를 했죠. 여성운동가들의 입으로. 피해자 중심주의란? 이미 없습니다. 부서졌죠. 할머니가 피해자인데 이들은 모두 피해자의 곁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자신들 운동을 바친 논리가 뭐가 되냐는 거죠. 결국 자신들이 그 논리가 얼마나 허약하고 선택적으로 적용되어 왔는지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라는 지위를 가지고 운동을 이용해 왔는지를 스스로 입증한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기자회견이 있고 많은 시간 동안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난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윤미향 대표를 지키느라고. 어떤 여성운동가도 이것을 제지하거나 막지 않았습니다. 여성운동에서 피해자라는 존재는 뭡니까? 이게 피해자 중심주의를 말하던 운동가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논리를 자기들이 부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 그게 왜 문제인지도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운동은 피해자 중심주의나 2차가의 논리를 미투운동에서 더 이상 가져다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많은 인신공격성 비난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 비난을 멈추셔야 합니다. 정의원 사태를 보면서 여성운동가들이 스스로 미투운동가라고 칭하면서 가져왔던 그 논리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